친구 있으신 분 님들 뭐야 쌤? 진빵, 노맨 진빵 진빵, 진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카게 들어가서 카게 아 카게? 그러면 나 큐브 들어갑니다 에이 큐브를 넘어라 걸려 아 큐브도 안 되지 아 몰라 눌렸어 사금제야 사금제 이야 이걸 들어가 노맨 캐릭이 몇 개예요? 함에는 이제 없죠 노맨는요? 노맨은 준네이 많긴 한데 보석이 없어서 아 괜찮은데 그 혹시 7시에 또 놈의 딜러 한 다리가 비거우니까 소원인이 아프셔서 나 진짜 노무석이다 어 그냥 오라고 어 알았어 저 캣집님 저 제 손항우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다 읽고 나서 네 그것도 뭐 눈물 나고 막 그래요? 캡틴쟁 님 취향은 알 수가 없어 캡틴쟁 님이 추천하면 그 리뷰를 한번 보고 읽어 저분 엘리멘탈 보고 우는 사람이야 아 진짜 왜? 엘리멘탈이 어때서? 엘리멘탈 보신 분? 저 유튜브에 요약본이요 아아악 아 그게 맞지? 요즘은 본거야 그게 아 근데 맞아 강선씨 어제 경기장 왔던데 어 내말이 어 강선님 그러면 이제 분석 데스크 보면서 어 사람이 하면 더 퍼스트 일해 줬을까? 아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깨습니다로 하자 뭐 순위를 말하냐 그냥 깨습니다로 해야지 야 뭉쳐 아니 그냥 맞아 근데 왜 아픈 손가락이죠? 근데 왜 아픈 손가락이죠? 아 진짜 손가락이 아파요 갈증 리퍼는 생각보다 이유가 너무 심심한데? 아 그런가 좀 생각 좀 하고 말할 걸 그랬나? 아 죽었다 아 잠깐만 이거 왜 못될 것 같은데? 뭐야? 이거 내가 써야돼? 알았어 칠 남아 좀 낼지? 속보 가다출혈 속보 가다출혈 아 죽겠네 저거 못살릴 것 같은데? 도망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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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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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살리지마 살리지마 줄건조 줄건조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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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타락했어요 나 타락했어요 날 피해 날 피해 날 피해 날 피해 날 피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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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나 야기 없어 죽였어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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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처 칠 방법 있나? 잠깐만 차하고서 이렇게 산책끼난 거 아니지? 쳤어 쳤어 와아아아 다가오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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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클리어 5렉 아 슛네 야아 이야 이야 아주 노력은 개같이 하고 수바 이거 아아 집중하게 어 뭐야 뭐야 나 쳤.. 나 안 쳤어? 어 나 정말 우리한테 카운터 성공했다고 떴는데? 야 이.. 이준협이 먼저 쳤네 내가 5번이잖아 너가 왜 5번이야 너 2파티 3번인데 7번인데요? 준혁 씨치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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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차 용차 일부러 안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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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내 캐릭터가 맨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5번인줄 알았어 6번마 6번마 7번마 6번마 나이스 16인 레이드는 한 8명 정도만 스트리머를 한게 맞다 아 그게 맞다 하하하하 나이스 원투원클 나이스 아무튼 원투원클 진짜 이번엔 원투원클을 끼긴 해야되요 수영성시간까지 10팡 오케이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다들 카맨 캐릭터 몇개세요? 나 8개 일단 그 8개 중에 노보석이 한 2개 3개 있는거에요? 아니 보석이 있는 애를 물어봐줄래? 3개야 하하하하 그 사관문에 눈 돌아서 그때 배 다 갈라버렸지 어 네? 알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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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해야돼 그러면은? 나 진짜로 노보석인데? 아 누군가 빌려주시겠죠 난 뭔데요 직업이에요 뭔데요 캐릭이 뭔데? 오이스커 아 근데 오이 나는 그거야 1개 아니야 1개기라도 빌려줘 그냥 그거라도 고고하게 설마 그 로스타크 거의 전속이신 이다님이 보석먹고 튀시겠어 아 그렇지 광훈님 걱정하십시오 이다님 주소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으러 가르치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민들 내일 10시부터 축제 달리실 분 숨을 쉬고 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저 4개밖에 없습니다 어? 나 펫이 없었네 뭐 좀 지신다고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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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지금 아 저보다 저보다 더 손이님이 고생하셨죠 아 맞아요 나 4일 동안 지스타에서 지금 완전 뺑이치고 올라왔습니다 첫날 봤는데 누나 눈이 완전 충혈돼있더라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총님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 저도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1,000원 돈에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? 와이프 눈치 보면서 제가 아 감사합니다 잠을 기대면 꼭 이다님도 같이 한번 축제해요 언니 그 얘기하면서 지금 포르페에선 하고 있네요 아 들켰네 잠깐만요 오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망영이의 홍승헌 박사랑 사랑해 이초 홍 박사의 하빵이라니 아 본인은 밥 차릴 사이즈가 아니다? 제 영지 장성 중에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?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지 잠깐만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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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 영지를 왜요? 야 총아 네 나 오늘 방송 안 켰거든 여기서 켤 때 다시 올게 난 방금 야 총 할 때 그게 별명인 줄 알았다 야 아 이거 소림 누나랑 저기 뭐야 총님 제가 이거 끝나고 친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랑 내가 아직 친구가 아니야? 소림 누나한테 그것도 해주셨는데 야 이놈들아 뭐요? 좀 제발 카운터 좀 쳐주실래요 여러분? 아 저 힐 채우 타고 있어서 못 쳐요 저는 호감 스커 굿들에 들어갔어 저는 버프너에 대해서 못 쳐요 다 이유가 있긴 하네 난 못 쳐 나이스 호감 스커 호감 스커 아 아 아 누구야 힐 너프하죠? 너프야? 아 아 약간 수사로 뜨는 건 기분이 그래도 좀 나쁜데? 형 카운터 잘 쳤잖아 어 어 카운터만 좀 칠게 어 거의 무슨 배템 수준이네 그냥 근데 있잖아 우리 매주 이렇게 가니까 너무 새롭고 재밌어 인력사무소 느낌이긴 해 집안이 연약하고 총님 뭐 급한 일 있으신가요? 좀 풀어주실래요 제발 어 굿 어 어 근데 저희 갓터파티가 아닌데요 민원님? 어 아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요 좀 친해지고 싶어서 알았어요? 예 알았어요? 저 우리 좀 내꼬가 우리 좀 같이 나야돼 빨리 빨리 죽어 같이 가야돼 아 적자생존 적자생존 오 빠른데? 이 전파는 오디오는 드럽게 컸는데 수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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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7분이야 27분 전파는 40몇분이었어 하하 그러네 어 지금 무궁이야 우리? 아 아 저 죽음이 형 아니 아니 그냥 부두술사도 아니고 뒤지면 뒤진 사람 잘못이지 그걸 나 이따가 한번 죽어봐야겠다 이따가 나와보고 아 누님은 뭐 죽어도 그래도 누님은 그래도 어 조금만 더 어리셨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뭐? 나 나이가 지금 왜 키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지킬건 지킨다는 말이죠 지킬건 지킨다는 말이죠 그럼 죽어보세요 한번 하하하 어디 한번 죽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잠시 에어컨 좀 켤게요 덥네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리 배경활동이 아직 덜 됐어 아 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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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해 총씨 아 죄송합니다 아 총씨라고 해도 될까요 혹시? 아 맞아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꼬채기 꽝 시켰어요 아유 아유 아 나는 이거 중단 눌를래요 좀 더 하고싶어 나도 안해 어 나 안해 나도 우리 일격 누굽니까? 몰라 그럼 이다영 들어가시죠 그거 담당 가능하겠네 아 이다님 배드가이에요? 태생이에요 저거는 제가 봤을때 노력의 영역이 아닌거 같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잡습니다 네네 이다영 파이팅 아 그럼 금고 온다 금고 온다 치워 치워 치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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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웍은 핑 3파팩 오 잘하시는데요 아리홍씨 3법을 가요 오케이 제발 아 이게 참 맛있어 편안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럴까요? 아니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하나? 최하니까 레이저 팀 오 오 딱딱 된다니까 어쩜 이게 딱 딱 1시간씩 걸리니 이게 불꽃 같은 2시간이었다 이따가 초웅님이랑 누님 치추 좀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잊으면 안됩니다 사실 지금 삭제해서 아 그러면 저도 지금 좀 이단님 그 보석 꼭 보내주세요 아 보석 보내주세요 지금 좀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이 치웍가 들어가 하 5분만 쉬자 님들 나 지금 이거 거의 한달치 텐션 다 뽑아낸 거거든요 제가 편소 텐션으로 하면은 저분들 저한테 또 화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좀 빡 텐션 했습니다 근데 아까 초웅님 죽었을 때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좀 반말 튀어나온 거는 좀 나중에 한번 사과드려야겠다 어 예 참을 수가 없더라고 어 나도 모르게 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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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